아니에요. 저도 통화하느라 주위를 잘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사무실게요. 머리가 싹 날리니까는 엔딩은 놀라는 게 좋죠. 근데 독부 연기는 찌푸리는 걸로. 연기 투자. 한번 보여주고 다시 지워둔까요? 아 네네네. 그런 다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혜원입니다. 평심했죠. 각이야. 각. 그래서 열심히 사는. 너무 제가 친절한가요? 더 친절하게. 더 친절하게.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모바까지는 아니에요. 자기 직업적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캐릭터로서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혜원 작가님 작가님 작품이. 엄청 경매 작품으로 나와서요. 이혜원입니다. 퇴즘학위원인 Instagram. empty Ignora. What the hell is with you absolutely no. 언니, 언니? 누가 언니인데? 우리 어머니도 모자라 나 빨리 다 주고 노니까 재밌어? 나만 당하는 짓이 없잖아.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비난받아 마땅한지.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오케이. 졌어. 그 말로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정도 웃으면 돼요? 괜찮은 거야? 아, 쏠렸어. 많이 기다렸어? 이리 간다. 어? 안녕하세요. 어디 좋은데 가시나봐요? 우리 우선 대답할게요. 이거 내 생각하나봐요. 어디 좋은데 가시나봐요? 어디 좋은데 가시나봐요? 사실. 아, 멋있어. 춥다, 가자. 얼굴 좋아졌네요. 고마워요. 제가 눈의 보 ATM을 집에서 좀 봅시다. 출렀 입장. 리ęp 하고 있는 DAM maar. 어서완이, 어우, 미쳤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한 발짝도 못 들어가! 아, 지금 뭐야? 미쳤어! 죽을 뻔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 천할 찢어주는 쓰레기 란입니다. 이혜원의 천할 찢어주는 쓰레기 란입니다. 안녕! 안녕! 너무 몰입하지 마! 저희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언니, 이번에 진짜 부르네요. 아, 진짜요? 아이씨, 조회수 터졌다. 설마 저 여자는 진짜 자기 몸에 물 묻지 않겠지, 이혜? 왜 진짜 고추같이? 제가 서파이드라고 준비한 거라면 우리가 애를 잘못 키운 거예요. 안심하세요. 이거 기름 아닙니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너나 피자 물 좀 빼자, 이거 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